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공통 3 월 운영 계획서 개발 디자인 기획 한달간의 작업 목록과 스케줄을 표로 작성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이 한눈에 보여지도록 정리합니다. 이를 보고 주간보고를 통해서 업무 진적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엑셀표든 이렇게 표로 해서 작업 목록 리스트를 해놓고 일자별로 이렇게 위에 적어놔서 어떻게 진적이 됐는지 화살표로 이렇게 업무 진적들을 표시하면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력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습니다.